올림푸스 펜 EP5는 올림푸스의 중급형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상단에 올림푸스 펜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틸트되는 LCD를 탑재하고 있어서 상하좌우 LCD가 움직이며 로우 앵글 촬영과 하이 앵글 촬영 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EP5는 2 곱하기 다이얼 컨트롤 레버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데 전면의 다이얼과 후면의 다이얼이 레버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버가 1번으로 가있을 때는 넷모드의 경우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변경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레버를 2번으로 옮기면 ISO와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다이얼을 레버 하나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EP5의 버튼은 모두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LCD만 있고 별도의 버튼과 인터페이스가 없고 상부의 플래스만 존재합니다. 우측에서 다이얼 레버와 버튼들을 사용해서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EP5의 조작 인터페이스 특징입니다. 이 십자 멀티 컨트롤러는 이렇게 AF 측거점을 바꾸거나 노출, 플래시, 드라이브 모드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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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